Q.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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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지 말라고요? Q.끼리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Q.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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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다이소 덱 Q.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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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다이소 다이소 머더월드 3장 이후 모든 카드가 파괴됩니다 그걸 왜 놔? 아 파괴되길때 여기 킥 서버 어? 이거 왜 이거 그거 아냐? 사람 아냐 사람? 오케이 사툰 이후 이 구역에서 이긴 플레이어가 카드 두장 뽑습니다 오케이 자 너 어때? 어찌 갈게요 뭐야? 색깔 왜 이래? 왜 뜯어 응 리자드 좋다 그치? 리자드 좋다 헐 보우 어케 오케이 여기 이제 슬슬 놔 또 하나 탑니다 마블 스냅 푸 갑자기 두장 깔, 깔아야죠? 락꾼 안 내죠? 앤드만 나한테 락꾼을 줬어? 나한테 락꾼을 줬어? 넌 나한테 락꾼을 줬을 것이오 리자드에다가 요거 넣고 오케 저격이죠? 스윽 티레노사우루스 오오 티레노를 여기다 놓을까? 티레노사우루스 티레노가 제일 쎈긴 한데 티레노가 제일 쎈긴 한데 아이엔 벌드 아 이겼다 이 애가 진짜 얘 담당해주는게 너무 좋지 그치? 얘 한장으로 담당하기 한장으로 담당하기 이게 네이버의 위력이라며 파퀸? 무난하게 구독 감사합니다 다이소? 다이소 마칸다 영화에서 메인빌런 네이버래요 지금 네이버는 내 지금 보유 내 보유주식 칸의 메인빌런이예요 4,5탄 6탄이 그래 카드축할 수 없어 나이트클롤러 킬롤러 어? 어? 흠 아 얘 진짜 사기야 요기도 이게 4턴 할때 얘가 진짜 좋은게 네이버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다 네이버가 가면 4턴에 얘가 제일 쎄 어? 이리도 네이버? 이게 벌써 네이버가 나와 왜? 이게 왜 네이버가 나와요? 저기 스납 패스입니다 근데 내가 왼쪽으로 가서 할거라고 생각하겠지? 그죠? 내가 이겼죠? 내가 왼쪽가서 보조할거라고 생각하고 여긴 냅뒀겠지? 아 왼쪽에서 놨어야 되는데 아 이거 못 넣는거다 어? 이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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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겼지? ㅋㅋㅋㅋ 왜 이겼지? ㅋㅋㅋㅋ ㅎㅎ 나 왜 이김? 아싸 자 이번테나 에너지를 더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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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잰쌈음 이거 미쳤다 도마뱀 사기야 아니 도마뱀 사기라니까 이거 진짜 미친 도마뱀 어? 아음 네이버가 안좋은데.. 아! 아 찌꺼기들이 2코 5파워? 못내잖아 2코 5파워 이거 내라고? 여기다 내기 싫은데? 여기다 내고 싶은데? 2코 5파워 2코 5파워 2코 5파워 이렇게나? 진짜 좁아지는데? 내거 옮기는데 이게 늘어나잖아 2코 5파워 2코 5파워 1코 5파워 2코 5파워 아 아 깜마 어? 나 언제 바뀌어 이거? 바로 바뀌어 다음에? 아 크롤러 만들걸.. 아.. 요거 내야지.. 어차피 똑같애 캐바나 이거는.. 아 하나밖에 못내 바보 게이드 아싸 일단 이겼어 여기 끝났어 존 하나는 끝났어 네이버가 났지? 여기가 나? 네이버가 나 주셨죠? 헐크 전쟁이 쓰셨죠? 이제 인간들 만나네 다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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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않네요? 이 넥? 괴삭이네? 다이쓰 스냅 누르면 두 배에요 판돈 두 배 이게 이.. 내.. 그.. 경험치를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한 장의 카드만.. 이거 네이버다 네이버 미쳤다 아싸 아싸 돌등이랑 먹어 이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대 여기다 놓고 계속 깔.. 깔아서 강화시킬 수 있잖아 그치? 아 안잘가 야 이거 미쳤어 여기 네이버 자리 스납 아 저 개 꾸졌는데 저걸 쓰네? 네이버 저 저 저 저 저 개 사기 여기도 신경써야될텐데 어? 셀리부야 너 왼쪽도 신경써야돼 목표 고전 목표 고전 잠시만 7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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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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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